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이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는 이제 강의를 안 하다가 다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구요 그 첫번째가 이제 플라이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크의 계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플라이크란 무엇인지 학습하고요 그 다음 이제 플라이크를 배우려면 사전 지식이 이제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이썬 이라든지 자바 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언어, 언어들을 좀 아셔야지 플라이크 프레임워크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플라이크 그 이미지가 이렇게 있구요 플라이크가 이제 나온 지는 조금 된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라이크의 특징이 있겠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 이제 이 플라이크에 대한 이제 실제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크는 파이썬으로 작성이 된 마이크로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자2 템플릿 엔진에 기반을 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 플라이크가 2010년도에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면 지금 한 10년이 좀 넘은 거죠 넘은 거고 이 알민 로나처 라는 이분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크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능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단순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특정 도구나 라이브러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이제 원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하고 통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썬이 이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장고 라는 게 있죠 장고 장고라는 게 있는데 이 프레임워크는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고 프레임워크 보다는 이제 이 플라이크를 사용을 해서 좀 더 경영화된 프레임워크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크 프레임워크를 이제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사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파이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html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html은 이제 마크업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기지죠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태그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테이블과 div 그 다음 폼 폼 태그 등 이제 여러 이런 이제 여러 html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태그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 시트죠 그 스타일 시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것도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조금 알고 계셔야지 이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폼 폼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html에서 이제 폼이죠 그래서 이 폼 이 태그 안에 이제 메소드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갭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트 방식 갭 방식 같은 경우에는 url 에다가 키발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전송할 때 갭 방식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포스트 방식을 이용할 거냐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이제 바디 부분 이제 http의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숨겨서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식이 기본적인 지식 알고 계시면 지금 플라크를 학습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보통 개발자라면은 기본적으로 다 아실 겁니다 db 라고 하죠 db 안에 이제 SQL문 이라고 해서 허리문을 날려서 허리문을 지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를 하거나 뭐 인서트를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언어, 랭귀지죠 랭귀지, 스트럭처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IT고에서 기본적인 언어 같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고하셔서 좀 더 숙취하신 후 강의를 학습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플라크의 특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크는 이 플라크 프레임워크는 가볍고 쉽게 시작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량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및 URL 맵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템플릿 엔진과 HTTP 요청 및 응답 처리 아까 전에 보셨죠? 이제 그 갭 방식과 포스터 방식 요청하고 응답 처리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확장성 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장성 확장성 이라는 것은 이 플라크는 이 프로젝트의 무게가 가볍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고와 다르게 장고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모든 기능을 모든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듈을 직접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확장성 이라는 확장성 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크가 또 지원하는 게 테스트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서버 및 디버깅 이라고 하죠 개발 서버 및 디버깅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이 플라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당히 플라크는 자유도가 높은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라크를 한번 샘플 코드 플라크를 사용하는 샘플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주 간결한 간결한 코드가 있습니다 플라크 코드가 있고 이 코드는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이 문구가 있죠 여기 문구 이 헬로우 아이티고 월드 이 문구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이제 짧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쭉 보면은 위에 이제 당연히 이 플라크를 쓰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겠죠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크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 두 번째 줄이죠 생성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나우트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웹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뱅이가 있는데 이 골뱅이가 붙은 것을 장식자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장식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뱅이가 있죠 그래서 이 장식자가 URL을 연결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식자를 사용을 하면은 다음 행의 함수부터는 이 장식자가 영어로는 데코레이터죠 데코레이터가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결과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어떤 문자를 출력을 할 건지 그런 이제 문구를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if문이라고 해서 if문은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메인이 맞냐 확인을 해서 맞으면은 이 웹 앱을 실행을 실제 요청을 해서 그 화면에 이 출력 문구를 출력을 하게 된다 라는 그런 짧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적어놨고요 헬로 월드, 헬로 아이티고 월드가 출력이 되고 이 플라크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완벽하게 짧은 코드만으로 완벽하게 웹 프로그램을 생성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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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